알러지와 일을 일으키는 요인들 네, 알러지 반응은 우리의 면역체계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났거나 병균이 침입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시켜 보다 많은 양의 혈액과 백혈구가 한꺼번에 필요한 장소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병균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된 티슈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해롭지 않은 것들에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히스타민을 과다하게 분배하게 되면서 알러지 증상을 일으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주변에 보면 예전에는 알러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알러지가 생겼다고 불평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알러지는 유전인가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네, 알러지는 유전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부모가 알러지가 있을 경우 자녀가 알러지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은 높게는 48%에 이르고 양쪽 부모가 알러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알러지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은 높게는 70%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알러지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유전적인 요소가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히스타민이 정상적인 배설 과정을 통하여 몸 안에서 제거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만성 감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히스타민의 티슈를 부풀게 하는 성질로 인해 콧물과 눈물이 나거나 두드러기 같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기도가 좁어져 숨쉬기 곤란한 응급 상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알러지를 치료하는 약은 바로 우리 몸에 과다하게 분비된 히스타민을 제거하는 항히스타민제가 쓰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러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알러지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쉽게 말하면 좀 덜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방법은 어린이의 알러지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알러지가 지나친 위생관리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였을 때 집에 강아지를 키운 경우 약 30% 정도 낮은 알러지 발생률을 보이며 스웨덴의 연구 결과 패스파이어라고 하는 공갈 젖꼭지를 아이에게 주기 전에 엄마가 먼저 빨고 주었더니 어린이의 알러지가 예방된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엄마의 침을 통해 전달된 다양한 박테리아와 싸우면서 오히려 면역력을 키우게 된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당신들이 드시던 수저로 손자, 손녀들을 떠먹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할머니들이 손질을 키우시던 방법은 살균, 멸균으로 무장된 며느리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는데요. 아이러닉하게도 최근의 연구 결과는 우리 할머니들이 키우시던 방법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알러지 발생률과 기생충 감염률은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훅우엄이라고 하는 기생충은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기생충을 알러지 치료에 쓴다는 것은 좀 엽기적이긴 한데요. 또 어떤 방법들이 알러지를 예방하는 데 쓰이고 있나요? 네, 약물을 남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항생제 남용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자폐증이나 그와 유사한 범주의 질환을 가진 어린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 환자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공통점은 어린 시절 반복되는 감기나 중이염으로 항생제를 자주 복용한 병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제는 나쁜 병균을 죽일 뿐 아니라 우리 대장에 있는 좋은 균들도 함께 죽일 수 있습니다. 13개월의 소아 환자의 경우 반복되는 중이염으로 항생제를 3번의 사이클 동안 투약하였습니다. 중이염의 증세는 없어졌지만 항생제에 투약을 맞춰야 한다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지막 3번째 사이클의 9일째 되는 날 이 아이는 온몸이, 특히 다리와 발이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페니실린에 알러지가 생긴 것이죠. 응급처치와 알러지 치료를 통하여 페니실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은 치료되었지만 이후 먹는 음식마다 피부에 반점을 일으키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고 음식 알러지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이가 끊임없이 감기에 걸리거나 중이염에 걸린다면 우리 아이가 알러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항생제의 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먼저 우유가 들어간 음식을 피하거나 밀가루 등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을 피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원인이 되어서 반복되는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러지를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소견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알러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면역의 힘을 키우는 것인데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최대의 적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도 수면 부족은 신장의 기운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우리가 호흡하는 데 두 기관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즉, 내쉬는 숨은 폐가 주관하고 들이쉬는 숨은 신장이 주관을 합니다. 알러지로 인한 천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숨을 깊게 들이쉬지 못하는 것인데요.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어 들이쉬는 숨을 깊게 쉬지 않는 데 원인이 있고 수면 부족은 신장의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은 깨어있음에 민감한 물질이라 휴식을 취하거나 숙면을 취하면 사그러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이즌 아이비에 감염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2, 3일 전에 정원을 청소하다가 포이즌 아이비에 감염되었는데 직장의 일로 인하여 이틀 동안 2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자 히스타민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얼굴과 온몸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부어오른 곳을 보았습니다. 스트레스로 떨어진 면역력과 수면 부족이 겹칠 때 알러지가 더 심해진다는 것을 역증하는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는 사람들을 졸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알러지가 심해지고 있다면 나의 수면 습관이 어떤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적당한지 수면의 질은 어떤지 점검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 몸의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이 알러지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알러지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평상시에 예방할 수 있겠는데요. 원장님, 충분한 수면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또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은 혈당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나의 식생활이 혈당을 쉽게 올리는 음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음식, 즉 GI, 글루코스 인덱스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은 대부분 정제된 탄수화물과 많은 당분을 함유한 식품인데요. 이런 정제된 음식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식품 첨과제나 식용색소 등이 많이 들어있어서 음식 자체로서도 알러지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는데 췌장에서는 올라간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간을 통해 해독이 되는데 간이 인슐린을 제거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쌓여진 독소들을 제거할 여력이 부족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독소들이 몸에 장기가 남아있게 되어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을 조절하는 식이요법은 아주 중요한 알러지 예방법의 하나가 됩니다. 면역력을 키우고 알러지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 알러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지만 지금 당장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일단 알고 있는 알러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 가을에 꽃가루나 나무 알러지가 심할 때에는 먼저 꽃가루 지수, 즉 펄런 카운트를 점검하여서 내 알러지 증상을 악화시키는 알러진을 알아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코를 씻는 주전자인 내리팟을 이용해서 더러워진 코를 씻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운 한의원 박은주 원장님을 모시고 알러지가 어떻게 생기는지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알러지 치료법인 NAE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눈 주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플.net의 Q&A 코너나 위플.newskorea.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좀 더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의료 정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